하나, 둘, 셋! 저는 제가 본 걸 바로 말씀드릴게요 얼굴이 겁나게 시커네요 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해 이리 와봐야 또 한 도로 들어가고 와 여기서 갈 수가 없는데 이 꼴이 형!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완 지금은 도마시대 신속히 도와라 팔로우! 팔로우 미! 오맨쇼를 해요 저거 자 여기까지 여기 더 이상 안돼 여기 기운 안 좋아 우와 걔 대박 우사 이 집 하나밖에 없어 이 집 하나밖에 시대부러 진짜 그 불빛이 보이는데 저거는 불빛이 아니라 뭐냐면 그.. 그.. 도로 길에 있는 그냥 그거 나머지는 그냥 발판 와.. 낙수 없네 잠깐만 물 속에 들어왔다 갔나? 푸정냄새 같기도 하고.. 야 뭐야 이게 쥐야? 이게 쥐레브나야? 쥐야 쥐야 발자국 뭐야? 또 부자 반이들이 왔다갔네 와.. 왔다..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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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냐? 울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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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 아니야? 녹음이라 하는 소리.. 또 이 낙지대고.. 주대기가 묵묵 싸운다 저거는 뭘까? 여러분들 한번 가봅시다 저거.. 여기 2층도 있거든 누구냐? 방까궁이 누구야? 왜? 방까궁이 방까궁이 까궁이 까궁이 나갔다 들어.. 나와봐 뭐야 여기.. 뭐야.. 이거.. 뭐하는 데지? 하나.. 뭐하는 데지? 하나.. 뭐하는 데지? 둘.. 뭐하는 데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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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강금같은 소리.. 이거나 뭐 이 새끼야 보이죠? 단순히.. 치아가 아니에요 지금 단순히.. 이곳이 정 위험하다 싶으면 또치형한테 다시 가든가 또치형으로 오락해야 돼 지금 뭐 있는 거 같아 소리 집중.. 소리 들은 사람? 소리 들은 사람? 니꼬리 소리 들은 사람? 누구야? 거기 누구야? 거기에 있지? 형님..봤어? 손짓한데..? 여기 이상하다.. 이건 나한테.. 미쳤다.. 형님은 뭘로 왔어? 다 죽었는데.. 여러분들..나 지금 개소름.. 여러분들 내가 보여줄까요? 방금 또치 형이 불에 타 죽은 것처럼 말했잖아요 저는 제가 본 걸 바로 말씀드릴게요 얼굴이.. 이 새끼.. 나한테 무책할라 그래.. 아니 아니.. 겁나게 시커메요 얼굴이 겁나게 시커메요 나는 면접에.. 시커메.. 아프리카사람이 있어 있잖아 이거 말 못해.. 이거 뭐야..? 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 아프리카사람다.. 그.. 아프리카.. 그.. 시커메한 사람이.. 머리가 꼬불꼬불.. 남자.. 남자구신이에요 여러분들 남자구신 맞습니다 안 돼요? 꼬불꼬불..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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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구신인데 머리가 길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지금 가서.. 기운이 엄청 센데.. 장문보가 아니에요.. 장문보가 아니에요.. 가서 제가 대화를 시도해서.. 뭔가를 얻어낸게 있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안에서 주작진하러 들어가냐? 아르바이트만 앉아야죠 주작으로 빨리 들어가 봐 연기 잘하네 확실히 내가 이번에.. 내가 마이콜.. 진짜 영아이잖아 내가 확실히 믿게 해줄게 대신에 뭔가 위험한 상황이 다칠거 같다 그럼 바로선 탁니다 띠리리리리리라고 띠리리리리리리리리 한다고 바로 나와봐 야기야기 나와봐 나와봐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다리 다리! 다리! 다리가 다 닿았었는데.. 안 돼니까.. 고름이랑.. 시뻘같고.. 다리 왜그래요 다리! 다리 왜그래요? 여기가 집이예요? 마음껏 웃어라.. 마음껏 웃어.. 너무 뜨거워? 와아악! 웃는 소리.. 형님! 형님! 형님 들었죠? 형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들었죠? 여러분들 같이 오라고 그래 걔한테 얘기할테니까 여러분들 못 믿으셔도 안 믿으셔도 믿으라고 강요 안합니다 강요 안 해요 보이면 좋겠지만 당연히 보이면 좋겠지만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보여 드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기운이 엄청 강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으면 어쩔 때 한 번씩 보이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런 현상들 때문이야 저 같은 경우는 저 구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닌 거지 지금 빛을 보면 빛에 굉장히 민감해 도망가거나 달려들어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빛을 살짝 내린 거야 또치 형은 탄 냄새를 맡았거든 나는 아직까지도 탄 냄새를 못 맡았어 희한해 곧딱지 파 여군이 저것은 못봤네 으어 움직인다 여기 쌍화는 왜 찾았냐? 쌍화는 왜 찾았어? 여기가 불타서 여기가 아닐것이 있네 와.. 뭔 관투건 같냐 진짜 와.. 뭔 관투.. 있어봐 어디로 자꾸 움직여? 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해 무사하게 왜 그가? 왜 그 집이야? 왜 그가? 왜 그가? 어디? 지금 여기 있는데 이쪽? 가만히.. 뭐야? 이걸 물어봐야 방송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차 말로만 우선 다 100불 믿고 우선 이 구우신도.. 잠깐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봐 가만히 있어봐봐 가만히 있어봐봐 말 따발따발 하지 말고 잠깐만잉 구우신 말도 여러분들 사람이 거짓말을 거짓가를 짓듯이 구우신도 똑같아 그 전에.. 앞전에 얘기했던 말 그 전에.. 그 전에.. 가고.. 또.. 너 언제 죽었어? 너 죽은 지 얼마나 됐어? 너 죽은 지 얼마나 됐어? 얼마나 얼마나? 아니.. 너 죽은 거야 죽은 거 죽은 거 나이가 몇이야? 나이는? 이상한 소리만 하네 움직인다 올라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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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닭살 뭐야? 뭔데 여기가? 뭔데? 우와.. 감 뚜껑 같냐 다들? 이처럼 뚝뚝 기가 나갔는데? 2층 올라가보자 2층 2층 한번 올라가보자 여러분들 2층치 잠깐만 계세요? 계세요? 와따 이거 잡고들 겁나게 많네 자꾸들이 겁나게 많네 액체인데? 진짜.. 이처럼 갑자기 문 닫고 누가 가냐 이처럼 어디까지 가버렸대? 형님.. 여기 떡이 쏙만 말 안 해도 있니? 지금 니가 북한하고 가깝다고 북한 끝에까지 가보려고 그러냐? 여기 지금 북한이랑 갔다고 너 북한 끝에까지 가보려고 그래? 형님 여기 이상해 이상한 음식과거 아저씨 이 새끼가 좀.. 뭐 김종현하고 좀 일해놨냐? 여러분들 여기 기원아졌습니다 여기 오래 있을 장소가 못해요 지금 와 밑에서 뭐가 들어간거에요? 뭐지? 치아실 쪽으로 뭐가 들어간거 같은데? 오 치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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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치아실에 한 번 들어가보자 여기 눈이 못 들어갔다 바다다다다 물 찼어 형 이 발 뜯지마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었나 형 야 너 거기서 나와봐 나와봐 저기 안에 저기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야되지? 와 차고 돌아다자마자 너 또 어떻게 가야되지.. qued로 나와봐 바다다다 무서워? 진솜끈 진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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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꾸 들어가지 말고 나와 봐 잡기야 잡기 잡기 잡기야 어디로 가냐 자꾸 이리 와봐 야 또 안으로 들어가 버려 와 더이상 갈 수가 없는디 여기.. 물이 다 썩어져, 지금 나와봐, 야! 뭐야, 여기 뒤에? 야! 이리 와봐, 와봐! 이쪽에서 봐봐! 그쪽에서 보이냐? 뭐 있냐? 잠깐만, 야! 드라이브, 드라이브! 툴이네, 툴이네, 툴이네!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시골아만, 그래, 난 어떻게 다 모르겠어? 아니, 내가 다시 해줄게! 니 총 시다! 와, 야, 움직인다! 니 뭐 했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 지금 뭐 했냐?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뭐야, 이거? 어디 가? 뭐 갈란데? 고생했다 형아!! 아 무서워.. 기지만나.. 이리 가버려야.. 이 꼴이 형!! 고생해라.. 먼저건솔 나 여기 어떻게 나가야돼? 오오오오.. 흔들거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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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오라는거 다 치솟아.. 눌렀다.. 나오지마.. 뭔소리야.. 오오오오.. 아이씨.. 맘이 아파.. 아이씨.. 아이씨.. 이 시벌놈이.. 죽여버려야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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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벌놈이 진짜.. 아이씨한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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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카메라를 갖고 나와.. 아이씨.. 있어 보면 내가 더 힘들거같아.. 내가 비춰줄게.. 나도.. 아이씨.. 잘 못했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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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아.. 오.. 아.. 아아.. 아아.. 시발다.. 레전드 좀 뽑자 오늘.. 시발.. 아.. 여기 시발을.. 어디야? 와.. 길.. 시발.. 어머니.. 길 막겠다.. 기시끼가.. 조수를 갖다가 팍 잡을라니까는.. 네? 시발.. 나 존나게 창피지어버려 기시끼가.. 이 시발 놈이가.. 이 시발 놈이가.. 뭐냐? 뭐.. 쫄바지 실하냐? 실하지.. 쫄바지 실하냐? 존나 춥냐? 쫄바지 실하냐? 쟤.. 오.. 쟤.. 쟤.. 귀..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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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